cg 맞은데? cg 아니에요. 이게 진짜라고? 그럼. 진짜 수조권 하고 하오! 카미! 오늘 볼 영상은 디스 이스 인도네시아. 디스 이스 인도네시아? 이게 인도네시아다. 이게 인도네시아다. 그래서 약간 그때 원더풀 인도네시아 정도였는데.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우리 원더풀 인도네시아 되게 잘 됐잖아요. 아 그러니까요. 그래서 60만. 그니까. 그 정도로 한번 봐주세요, 여러분. 끝까지 봐주세요, 끝까지. 끝까지. 안 들려. 안 들려. 안 들린다. 아 깜짝 놀랐다. 고래다, 고래. Will. 카리스마가 상당히 섹시하시더라. 네? 아까 안 되죠? 아 따시 와이프도 걸려. 진짜로? 네. 이분 중에. 와이프 도시 걸려. 와이프도 뭐 배우신가? 다수 걸려. 응. 다수는 다수의 수능을. 다수의 수능을. 다수의 수능을. 다수의 수능을. 또 울지 왜? 그 안 좋은 일인데? 다수의 수능을. 다수의 수능을. 이 분이 아마 국회의원이실걸. 진짜로? 오른쪽 분이 국회의원. 다수의 수능을. 다수의 수 Bush quatro대의jug Dom LARKE wes 와 렛츠가 Off Hit 다수의 수능을. 고민. ơn 이 분이 나와оп According to the Chocolate Potato AMP 다수의 수능을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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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리고 나 너무 좋아, 이런거. 그 톱신쯤 톱신쯤? 어, 맞네! 안 가프지. 잘 입으시려던네. 파리. 레츠고! 정치인 맞는거 같애. 니이신데? 이분이 이제 작곡하는 분. 어떻게? 아이돌같은데? 아들이 왔다고요? 아이돌같이 생겼어요? 아따씨 어머니 진짜 어머니? 내가 알기론 그래 아니면 알려주세요 한국어에요? 몰라요 진짜 아이돌같다 형준이 형 닮았다 말? 축구 축구 인도네시아가 축구도 잘 유명하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복수리 이런 동상들 다 있어요 인도네시아 실제로 어떻게 알아요? 복수리가 실제로 있는거라고요? CG같은데?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? CG를 했다가 아니 여러분 CG라고 하는거는 그만큼 정교하다는거야 영상을 잘 만들었다는거에요 그만큼 그림같다 진짜 있는거라고 싸우 싸우지말라고 우리 아타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월드컵 오프닝 노래 응원가 오 근데 반복되네 수렴이죠 인포메이션 와 와 뭔지 찍은거 저 이거 실적 있어요 CG한테 진짜 랜드만 아 놀랐다 놀랐다 이게 진짜라고? 그럼 이게 진짜라고? 그럼 맞아? 진짜? 볼이 진짜래요? 볼에? 위에 볼에요? 이거 진짜에요 진짜 수조건하고 볼에도 불어야 되는데 진짜 인도네시아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거 다 실적하면 돼 더블링 난 그런거 좋아 인도네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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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더만들어 주지 그러니까 아쉽다 빨리 끝나는 생각보다 약간 정말 내가 느끼기론 인도네시아에서 월드컵 했을 때 오프닝곡 응원 뭐야?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? 인도네시아 축구 감독님 인도네시아 축구 감독님? 네 한국사람이지? 어 신태용 감독님이잖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시잖아요 최초의 인도네시아인데 K리그 데뷔한 사람 아스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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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죠 인도네시아도 약간 축구 붐이 기있나봐요 아스나비 씨랑 축구 감독님 보고 싶다 그죠? 맞아 진짜 하고 싶다 저 축구 잘하거든요 저도 골키퍼 잘하는데 얘는 못해요 축구 아 잘해요 혜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뭐야 잘해 보면서 보면서 빨리 카메라 봐 카메라 봐 어깨